아니 그걸 미투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거를 터뜨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. 아 그럼 보통 잡자 하냐고 미투도.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상막해.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.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. 아니 둘이 좋아서 한 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얘가 무슨 간간한 것도 아니고.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지금도. 아 그래요? 장인아 씨 그게 왜 미투로 해야 돼? 둘이 서로 좋아서 했으면서 김지은이 웃기는 아니야. 그렇죠. 아니 지금 뭐 소리를 질러서 뭐 했어. 둘이 합의하여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미투라고 그러고. 그래서 다 그 당시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걸려든 게 신부주의 걸려들었잖아. 네. 응. 아니 너무 미투나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니까. 응. 아우 난 좀 나는 아닌 것 같아 서로 그냥. 아니 여자가 좋으면 한 번 이렇게 손 만들 수도 있잖아. 사람이 연애하다가도. 사랑이라는 거는 뭐 결혼했다고 안승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. 네. 잘못하면 미투에 걸려. 그럼 생명매장인데 이게 사회가 아니 어디 연애나 하겠어 남자들? 오늘 물건 안 otras여 정답라 Dir 이제 하늘여 identifying Wah het 내가 아무래도 부족하고lyn이 할 finde Grund전. 너무 걷고 Fel nett선한다고 하고 그런 거라 인정할 게 아니고 이렇게 바 andra 인상들을 이루eter הא 인 interactions도 salvar. ger Eine 증가수없는 되는 거라 인정했을 확인된다고 하고 visitающе 행복합니다.